아니, 이러지 마. 이건 아니야. 이러면 안 돼, 우리. 아니야, 안 돼. 안 돼, 여보. 나가면 안 돼. 당신 이러면 안 돼. 너 지금 강설리한테 가는 거잖아. 그 기집애 집에 가는 거잖아. 걔랑 자고 싶어서, 걔가 갖고 싶어서. 사랑이라고 생각하지? 사랑에 빠졌다고. 천만에 흔해 빠진 불눈이야, 니들. 나 절대로 이혼을 해줘. 누구 좋으라고? 그 기집애 좋으라고? 내가 이혼 안 해주는 이상 니들을 끝까지 불눈이야. 가. 가서 그기들아 바람 피워. 너는 바람 피고 난 우리 가족 지키고. 그래, 그럼 살자, 우리. 가. 하. 가. 아멘